10 Accept I 350 궁 밥을 시 wow 러시아 1개장 막아 막아 막아야지 이것만을 못다 쓰면 씨부를 야 되겠다 이거 되겠다 야 가자 쿵파로 씨부를 하자 우리에게 존 오오오 오오오 많이 미드 많이 어 잔나임 어서와라 살아났어 살아났어 미드 먹어 절대 잔아 살아났어 야쏠 살아났어 어우 처음에 진짜 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추천한번 눌러주면 안될까요 진짜 박아 우후 가 아 안갔지 트루라고 했었지 죽어 오우 돌아가자 봐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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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부터 이 새끼부터 이 새끼부터 봐봐 봐봐 이 새끼 봐봐야돼 야 이거 아닌거 같다 이걸 타고 침착하게 도망가면 이 새끼 미니언있지 쑥쑥 빠이루 호우 고와이네 살았스 오우 오우 하아 잘한다 일로와 아우 더블킬이냐? 더블킬 돼 이데 존나 이데 더블킬 마이파이 한걸 해줘야된다 한걸 해줘야된다 마나 없잖아 근데 아아 오우 마이 뭐야 미니 Joan 와 이 스마트질이네 임기 임기 뽑구 나유 아이고니 탕했습니다 오우 이럴때 하아 손이 아깝네 대략 학살 가긴디 여기 지나가면 약간 야필팩 가긴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얘들아 이거 안오는 거야 얘들아 그걸 왜 들어가 에이 설마 이거 조합 좋아서 이겼 아니 뭐 이 새끼는 오다 걸렸어 오 시발 좋구요 궁없다잉 궁이 없어 나이스 마이파 테블망 딜로 좋았어 나이스 이걸 또 또 또 또 정신 못 차리네 또 또 마이가 이거 오 마이파 테블망 잠깐만요 이거 시발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 야 시발 오케이 좋았어 역전이다 야 야 문대고는 이게 되나 운이형 끌고 와야지 모니 멘 멘 멘 멘 구 하 오 왜 이렇게 세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세지 잡았다 나이스 와 역전이다 고와이네 아 됐다 하아 와 중계방에서 바툴로 형님 너 이거 쉬고 오지 야 X 된 것 같다 이거 야야야야야 쪼이 안서져 아 말파이 마이가 와 중계방에서 바툴로 형님 100개팩 사입 감사합니다 와 제대로 떨렸다 이거 감사합니다 나머지 consomm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그로 끌고 있었는데 이즈 펴다 두대면 살았는데 이거 여기서 뒤집으면 다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마이아 다 죽었다 이거 나 홈 안한다 이거잉 홈 안한다 이거잉 모르가나 오라니까 아 그걸 다 까네 아 알파가 심각한게 아니라 모르가나가 함부로 안하네 이거먹으라 이거먹으라 이픽을 참는중 끝나는거 아니야 이거먹으라고 이리와 이거먹으려 이거먹으라 이거먹으려 이거먹으려 마이 좋아 쏙쏙쏙쏙쏙쏙쏙쏙쏙 마이가 좋아 마이가 스테라까지만 남으면 잘 안죽어 6초 2초 1초 4초 3초 그래서 이 미니스토라 자신의 미니스토라 진짜 이쁜쏙쏙쏙쏙쏙쏙 2초 1초 몇일 우리 앞에서 이 미니스토라 아